자, 방송 녹화 들어가는 부분 원래 제가 하루에 6시간 방송하는데 리몰드는 14시간씩 하니까 보통 6시간 방송하면 한 8기가에서 9기가 먹거든요? 저장용량이 근데 어제 보니까 23기가 먹었어 남은 디스크 용량 지금 22기가 남았어요 옮겨야돼 하루에 20기가씩 먹어 하루에 미치 아이고 자, 어제 트럼보를 근 4시간 602회 트라이로 저장로드 저장로드 602회 트라이로 결국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1마리가 남은 상황인데 뭐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남은 1마리는 후두력 깐 다음에 죽이든지 죽이든지 뿔을 얻든지 나머지 1마리가 솔직히 여자면은 내가 테이밍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라서 필요가 없어 나머지 1마리 1마리가 남자라서 필요가 없어 리몰드 나무 위키 누가 올렸어? 희К 1마리 3% 희oe 까막내 남은 한마리도 테이밍하죠 말 조심해라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말조심해 대신 그 말한 사람은 나랑 끝까지 가는거야 말조심하는게 좋을거야 말만 말만 내뱉고 나가는 사람은 평생 블랙시켜봐요 말조심해 말이 C가 된다 내가 저장로드 할때마다 퀴즈를 하나씩 낼거야 대답 못하면 잠수 혹은 탈주로 처리되서 블랙 당하는걸로 3초마다 채팅한번씩 매크로 안돼 일단은 어제 하던거 나머지거 싹 치우고 하루 종일 다진 마시기 나머지 마시기 다진 마시기 미션 짜잔 자 어제 제가 테이밍을 성공했다는거 운반기능까지 있기때문에 운반수량이 223이에요 얘가 하는게 이속은 저 C가 무슨단인지 모르겠네 초당 5.2C만큼 이동한대요 인간의 기본 보행속도가 4.6이니까 인간보단 빠른거지 나머지 한마리 실패했어 트럼보를 우리 동물구역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복종부터 시켜야지 와 트럼보 오는거봐 트럼보 오는거봐요? 효도로하고 비관원자같이 상태가 안좋다 효도로 비관원자 Q시켜야겠는데 4.1시간 후에는 이게 만료가 되니까 그때 저기를 하면 될거 같구요 저장한번더 태양골로 다시 저장한번더 태양골로 다시 백골은 이제 거의 다 되가요 백골 거의 다 되가고 야 나무침대 최상급이네 이거 트럼보 오는거봐 트럼보 개빨라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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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잠깐만 잠깐만 너 뭐야 15레벨 15레벨 까마구 음 아니 얘가지고는 나머지 한마디 안돼 까마? 정신적으로 민감한데? 리할라 4.1 cigarettes 4.1 cigarettes 2.1 cigarettes 아 나 2.1 cigarettes 1.1 cigarettes 야 여자잖아 까고생하자 37살이잖아 Colombia 뽕뽕뽕 데일리아 멘탈이 왜이러냐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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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핰 야 매트리 쌀이 옮기는거 봐라 야 매트리 쌀이 옮기는거 봐라 잠깐만요 아 이거 좀 잠깐 사야겠다 기다려봐요 님들 뭐 제가 처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카카오랑 뭐 하는 게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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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따가야겠다 이따가지 뭐 이게 참 좋은게 R탭이 빨라 게이득 미노님 머리 깎았어 야 2% 확률이야 셌나 이거 포스 파는거 넘나 쉬운거 아님 한 0.1%는 되야지 이지하구만 아니 근데 니 그거 뭐냐 압축탱기계 없냐?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 컴포넌트 몇개 나오나? 까주마 뭐해? 어 까주마 저기서 자 아 까주마 방에 없네? 으흠 으흠 아 트럼버 자는거 봐 트럼버 여기서 잔다 한마리 어디갔지? 아침에 죽여야지 아 추인의 성이라 여기서 자는거야? 춥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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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뭐 저기로 쓰고 얘네가 빨리 결혼을 해야되는데 후아나랑 카사노버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거든요 아 프리즌 아키텍트랑은 또 달라요 프리즌 아키텍트는 뭔가 문명 발전 이런게 없는데 연구하고 이런게 없잖아 이거는 운명같애 아휴 아휴 아 나 감기 걸린거 같애 아휴 죽게 잤나봐 사슴대는 어디서 났지? 지금 사냥좀 해야겠네 얘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지금 냉동창고에서 자고있어 아 진짜 까줌마 왜이래 까줌마한테 조련 맞.. 조련 맡기구요 나머지 애들 조련 끄겠습니다 아 뭐 얘 2순위? 2순위 이정도? 이정도로 해주고 간수는 카사노바랑 히포랑 실바한테 맡기고 고든 램지 간수 끄고 고든 램지는 조리를 1순위로 그 다음에 청소원 2순위로 흠 심해 트럭 아이디를 내가 언제 안가린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스티커 모야! 집게왔다 뭐…. 여기있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일단은 깨워서 할수 있을거 같긴 한데 북극곰있네 야 뭐야 이거 아씨 샌나랑 샌나랑 보라랑 자매의 남매고 헨색 헨색의 조카가 뚠뚠이 조랑말의 형제가 카사노바 소의 전남편이 비관혼자 홍학은 홍학의 의붓다리 까줌마야 홍학 누가 반대됐나 25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됐네 지금 내가 포로로 잡고 있는 게 몇 명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샌나하고 학을 딱 풀어주면 도망가고 들어오고 바로 관계도 회복되나? 근데 습격을 온 애들은 제외한가? 제외하나?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많은데 이길 수 있나? 미니건 들어야겠네 미니건 드는 수밖에 없어 미니건 드는 수밖에 없어 쟤네만 다 피해서 죽일 수가 없잖아 떠도는 중이야 떠도는 중 박격보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쏴야겠다 지금부터 쏘자 타대 괜찮은 놈으로 램지 쏴 램지 고든 램지 헌터를 쓰겠습니다 발사 타대 괜찮은 놈이다 오오오오오 오케이 포범 머팔로 러 한 발 더 아! 어? 왜 이렇게 정확해? 왜 이렇게 정확해? 오! 그.. 그.. 지근거리를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다시.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안에 있는데 왜 이걸 안.. 저걸 쓰냐? 멍멍해가지고 이동시키고 있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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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동시에 써야돼. 빨리 와라 빨리. 음... 발사! 쉬우~~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cust 다시 블로그기 그 wealthy 서든 범위는 일정하네 까비까비 거의 거의 지근거리까지 떨어졌어 이번 이번에 요번에 정타 나올 수있습니다 파이어 루트 좋아요 오호 홍악 쓰러졌고 라우카 죽었고요 라우카 괜찮아 라우카 없어 톨 죽었고 러 아까 개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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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에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대박 한번 저장으로 박격포 선에서 정리된다 이거지 됐다 됐다 동시발사 후우 소리봐 소리봐 우와아아아아 허허 러 죽었고 러 사망했고 황새 죽음 황새 죽었고 엠바익사다 나머지 애들이 그럼 그거잖아 다 저기 아니야 우리팀이잖아 홍악은 일단 부상당했어 홍악은 괜찮아 까줌마는 괜찮아 세르백자 세르백자가 남았는데 저기있다 소 소 소 소 안보이는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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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 저기있다 소 저기있다 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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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오겠다 이거냐 감히 오겠다는 거냐 다시 두발 더 자 전남편 처리해야되는 거야 죽이면 돼 죽이면 돼 걱정하지마 전남편 처리는 아주 간단하지 단빨 가지고는 모자르지 단빨 가지고는 모자르지 전남편 준비 쁘 호호 아웃까비 뭐야 얘 아예 처음 죽으면 울버린 죽었죠 쯧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박격포로 두 명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끝나는 각인데 그치? 야 박격포 한 4배 설치하자 4대 4대면 그냥 한발 쏘면 끝나 됐어 미사일 날라가는 소리 너무 좋아 띠링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일로오네? 일로오네 아르마딜로 와 낙천가에 설레발 오 오 대박인데? 의학에 또 관심이 있어요 아르마딜로 저거 어그로꾼이래 아르마딜로는 봐서 잡아야겠다 자빌꾼으로는 최고죠 설레발 달려있어서 이속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볼까요? 이속바 거의 거의 트롬보 수준이야 우리 파순이가 일 잘하는게 설레발 달려있어서 그래 어? 아닌데? 뭐야 누구지? 이속바는 있었는데 파순이 아니야? 아 아 얘구나 위도우 위도우 어? 파순이 왜 일 잘하지 근데? 발사 발사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조랑말다운?! 조랑말이 형제지 트랑카 트랑카 없어 나먼지 이정도는 그냥 저장 없는걸로 잡을수있을것같은데 저장할까? 저장한번하고 전남편은 죽이고 애들 불러 소집이요! 시간이 될것같아요 자 위도우 아냐아냐 이거 이거 저격 라이플러를 까줌마가 사격을좀 할줄아네 그러면 장궁 당첨이요 아이안아 네 다이안아 에이 네 야 너 뭐야 미닝어 누르셨어? 쓰읍 위험할거 없는데 또 시체가 좀 많이 나오겠구만 히퍼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전투부탄에 있었는데 카사노바 들어가 자자자자자 아르마딜로 아아 우리 딜러 죽었네? 아 딜러 좋은데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아 좋은데 사교... 근데 사교를 못하는건 아니야 할수는 있어 그니까 횐색 죽으면 안되는데 횐색 아 죽어버렸어 부르자 이거 실시간 저장하면서 하면 되요 아 딜러 헤드샷 맞았어 아 딜러 헤드샷 맞았어